자막제공자 이게 기운이 없냐. 오늘 왜 다 기운 없는 사람들만 온거야. 어제 일이 있었어? 여기 있기보다는 아... 삶의 의욕 좀 가져라. 삶의 의욕 좀 가지고 잠깐만... 내가 나아. 그러면 내가 나아. 언니랑은 1문 1답 하는게 낫겠다. 그게 뭐냐면 괜히 이러니 저러니 내가 조상을 들 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응? 응? 또 뭐 심바람이니 조상바람이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결정은 그냥 언니가 다 좀 해야되는 입장이라고 하죠. 응? 그냥 내가 왜 이런 얘기하면 목까지 나름대로는 아 근데 닫다 안 닫다 한다. 신기가 닫다 안 닫다 한다고 응? 그래서 내가 이름은 뭐 얘기하면 안되지 아무튼 본인 자신이 내가 어느 날은 멍했다가 어느 날은 내 정신이었다가 그 동안 내가 뭐에 홀린 것도 아닌데 내가 뭐에 차라리 꼬꼬꼬 미친년 소리도 아닌데 응? 그치? 차라리 미쳤으면은 본인 자신이 이해를 해도 하고 그치? 아래도 뭐래도 해보겠는데 근데 그냥 머리만 찌끈찌끈 아픈 상태인 거고 응? 머리만 찌끈찌끈 아픈 거고 일이 그냥 우리들이 막 일이 이해돋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일이 너무 많으면 그치? 일이 너무 많으면 막 과거 상태가 되잖아 근데 본인의 지금 상태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미궁 속으로 점점점점점점 빠져드는 느낌 그리고 뭔지 모르게 황됐다라기보다 그냥 붕 떠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응? 그렇다고 내가 못된 건 아닌 거 같은데 본인 성격이 못되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를 머리가 아프거나 뭔가 느낌이 올 땐 여기를 팍 막고 있는 느낌이야 여기가 여기가 그냥 팍 막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사람이 압축이 되거나 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에 있어서도 그냥 멍 한 입장인 거야 맨날 멍멍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꿈인지 꿈이 현실 같고 여기가 현실 같지 않고 맨날 멍멍하고 뭐지지 막 되게 이상해 또 그러다보면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럼 뭔 얘기를 하다보면 되게 잘 옛날에는 잘 알아듣던 사람이다 네 맞아요 응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안하지만 우리 응 해조호 씨의 우리 자손이 말을 많이 하고 막 쓰다쟁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조리 있게 요리조리 얘기를 조금 잘 했던 사람이란 생각이 들거든 근데 어느 순간 응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입을 다물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바보처럼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에 에 했는데 너희가 무슨 소린지 알아더라구요 그러니까 응 이거야 지금 그런 상태야 그게 닿았다 안 닿았다라는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머리도 엄청나게 깨지게 아프고 목도 지금 막 조여오거든 내가 점사를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보지 못해 응? 더 날에 영상이 있어서 아무튼 파워풀하기를 보지 못해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가라앉아 그건 응? 모르겠다 청춘해 가진 남자 때문에 남자 말명 때문에 그래 예 그런 거 같아 남자가 자꾸 며칠 전에도 보이기도 했고 응 작 꿈에도 나고 응 저를 약간 만지고 응 그런 일도 있었고 응 며칠 전에 내는지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응 자다가 다 깼는데 가위 눌리는 듯이 침대에 자고 있는 옆에 남자가 한 명 시커멓게 앉아있더라고요 하 큰일 났다 응 이러고 있는데 뭔가 저를 아련한 듯한 느낌 응 얼굴을 만지려고 했고 손을 다 보는데 응 응 응 잘했어 만지면 큰일 나는 거야 어 손 응 응 남자도 남자인데 그런 게 조금 어느 날에 있다가 어느 날 없다고 하는 현상이 또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웃어 웃음소리가 지금 계속 들려 퍼져들여 응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쓰다 떨듯이 그냥 많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환상 이쪽 환상 이게 따로 돼 있어 네가 지금 뭐 물론 청축말명 때문에 힘들기나 남자말명 때문에 응 그렇지만 그 뒤로 가보면 또 여자들 때문에 또 그냥 하하우 라든가 뭐 이런 게 이명현상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이명현상 으음 가만히 있어도 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자기 자 자 자기 자서 깨기 전에 뭔가 이렇게 깨기 전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응응 응 응 응 응 응 응 멘자 소리들 응 응 응 응 떠오를들 꿈으로도 되게 많이 봤고요 뭐 자기가 두고 막 이런 되게 이상한 어디 가면은 신받아야 되는 게 dumbbell 소리들 나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아니 라는 사람도 내 입고, 내 입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어? 네, 지금도 없고 일도 아예 풀지도 않고 일도 그냥 뭐가 되려고 했다가 다 망가지고 동생 보려고 하면 싹 망가지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일이 다 빠그러졌어요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남자를 사귀어도 우리 가지도 못하고 다 빠그러지고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인간 세상 사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인간 세상 사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김훈살의 기적을 하고 시거나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와 이럴 때는 솔직히 우리 같은 입장에선 대를 잡혀버릴 수밖에는 없어 우리가 너의 신이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선생의 입에도 무당의 입에서 나와서 다 들으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이게 인생에 싱구슬을 하든 신을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든 간에 그건 뭐 차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여기 먼저 앉은 무당의 덕담 삼아서 갖고 갈 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갈더라도 내 신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 조상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신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거지 우리가 이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까지 왔다 진단을 내려주는 거지 선택을 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응?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러다가 가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화라고 해서 응? 나름대로는 본인이 그렇게 안 가고 싶어도 내가 돈을 번다 싶으면 진짜 나도 모르게 응? 술주정백이까지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된 일도 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화려한 일 응? 근데 그것도 가다가 말다가야 가다가 말다가 어떤 직장을 마음 잡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가다가 말다가도 왜냐면 본인도 나름대로는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꿈이 있었어 응? 응 꿈이 있었어 근데 그게 자꾸 늘려지고 늘려지고 내가 늘려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화려함 응? 그게 꼭 이상한 뭐 뭐 술집 이런 쪽이 아니라 응? 그 언니들도 그러고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야 끼풀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도 내가 누구한테 화려해야 되고 누구한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이 생각에 나만의 이 심취에 있는 감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스읍 깻잎먹기 막 이렇게 탐단 왜 그런 건가요? 본인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아 그랬더니 목 졸라서 몸에 달아 죽은 귀신이 있다고 말은 못하고 응?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응? 뭔지 뭐 이렇게 약을 먹었든 간에 아니면 약 치료를 조상 중에 하고 갔다든가 응? 뭐 이렇게 해서 목이 계속 물이 막히는 거로 목공원까지 올라왔단 얘기야 응? 응 근데 이대로 있다가도 서른 하나 그냥 먹겠다 서른 하나요? 응 되는 일 없이라고? 되는 일 없이라고 보기엔 좀 뭐해 근데 가다가 솔직히 우리 자손도 자꾸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아서 힘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대단하죠 응 자꾸 태클이 걸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지게 되고 응 또 길은 자꾸 없는 것 같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 것 같고 내 수중에 모아 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중에 모아 놓은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 뭐 지금 내가 이런 병이 있고 부당집에 가서 정집 가서 정을 갔더니 이런 상태라다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요 집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아 제가 좀 증상이 20살 때 무슨 신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 20살 되자마자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메랄드빛은 옆에서 같이 날고 있는데 그 용이 저를 머리에 태우더니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금색 공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늘에 붕뜬 공전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라 태환에 나오는 손흥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있잖아요 처음 부는 구름이 불고 거기서 그 용이 그 공전을 한 바퀴 돌더니 저를 어디에 딱 슬만하 씨 조심스럽게 딱 내려놓으면서 저를 앉혔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태환에서 처음으로 그런 신 꿈 그런 말도 없어서 신기한 그런 꿈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백호가 나와서 내가 너를 죽일까 잡아먹을까 살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작을 본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못했니? 유튜브 불어있을 그냥 항상 되는 일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다가 지금 시간 묶게 나이 묶게 됐잖아요 네 시간이 묶게 나이 들면서 돈 하나 정말 이 나이에 돈 한품 제대로 본 거 이게 또 너무 솔직히 창피한데 하나 제대로 모은 것도 재밌지 집도 완전 풍비박상이 났고 지금 집도 완전 안장판이 난 상태였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대도하는 게 제가 살고 싶으니깐 뭔가에 이제 친오빠 친오빠 이제 그 친구 그 친구 그 어머니한테 무슨 작년에 시곱달이 있었어요 네 너는 귀신일 때였다 너한테 무슨 신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말라 하면서 억대강을 모셔야 된대요 근데 제 느낌에는 친오빠한테도 얘기했어요 억대강 절대 모시면 안 될 거 같다고 큰일 날 거 같다고 그냥 느낌에 뭐 유튜브 이런 거 쳐 봐도 안 좋대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뭘 알겠고 알겠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억대강 모시고 집이 완전 풍비박상이 났어요 뭔지 알고 오셔 함부로 그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그때도 하고 싶지 않은 발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말씀에 친동생이 하려면 니가 억대강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모셨는데 그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괜찮은 것도 딱 2개월에서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신콩 같은 거 또 뭐 할머니가 나오셔서 저한테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니까 신도 많이 왔다 갔다 교류가 있고 왕래가 있고 조상도 왔다 갔다 그니까 신이 조상이야 우리는 왔다 갔다 교류가 있고 많이 있어 또 내가 보이는 건 초가집도 보였다가 초가집도 보였다가 본인이 뭐 많은 꿈을 꾸더라도 한상 중에서 아마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엄청나니깐 엄청나니깐 뭐 어느 산골에 예를 들면 초가집도 보였다가 막 창골로도 갔다가 어딜 많이 다니는 곳도 보였다가 산에 산에 되게 무슨 엄청 좋은 엄청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빌던 서남당이나 나무도 그렇고 막 그런 곳을 많이 돌아가는 것도 같고 또 여기는 나름대로는 벅당도 많이 보이고 응 그리고 여기는 스님 주력도 있고 절 주력도 있고 되게 많다는 뜻이야 지금 이 이분 저 분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가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내야 되잖아 다 받아서 우리도 무당들도 뭐 천신만신을 다 받아있진 못해요 응 대신에 앉아서 앉아있는 거야 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천신만신을 우리가 느끼고 모으실 수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앉으며 근데 애달 다 한다 애달보다 응 본인을 바라보니까 애달 다 해 뭐라고 정의를 내가 내려주진 않을게 정의를 나한테 듣고 싶어 답을 저는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선 겪지 못할 것들 굉장히 많이 얻고 그리고 인간으로 사랑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길이 있는 것도 알고 왜 정말 정말 사대천왕 지옥 이런 것도 실제로 봤었고요 하늘에 천공의 문이 열리는 정말 이런 거랑 차원의 세계 이런 것도 꿈으로서 다 모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문이 안 터져서 사실 이걸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시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 하늘에 천신인 건 사실이고 하늘과 땅에 있다는 저는 선과 악이 있어 당연히 선이 선을 위한 하름이고 근데 돈을 다 이렇게 난장판이 나는지 제가 땅 밑 끝까지 이렇게 얼마나 하늘의 벌점이라는 무서운 것도 알고 있고 엄청 소름 끼치고 굉장히 그 무섭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맞다면 너가 가라 근데 그렇다고 말문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건 간혹가다 몸이 안 좋네 이게 방송이라서 기도 아니다 되게 세게 얘기해줘야 답을 줘야지 명확한 방송이 될 텐데 장면을 보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 에려 내 꿈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치? 근데 이미 포기는 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해봤자 이미 포기한지 이미 포기가 됐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죽만 남은 인간으로서 지금 다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래 봐야 돼 그래 진짜 거죽되기 같아요 이 욕심이 뭔가 이게 진짜 맞다면 내가 말문이 확 터져서라도 아예 누군가를 나를 거둬주시며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도 없잖아 들었다 또 어느 면에서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냥 아니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네가 자질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자책감이 조금 없잖아 들어서 그러는 거야 응? 노란색 중에 하나만 뽑아봐 거기서 뽑아 딱 보이는 만에 뽑아 어 그거 갖고 있어 주셔 그대로 주셔 네 네 소름기차 응 난 오간기 이렇게 뽑아 네? 난 오간기 이렇게 뽑아 어 내가 먼저 말하고 싫은게 주신 귀를 뽑아 어 맞다나보다 소리까지 난다 응?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 다 맨날 들러달래 깜짝 놀래 그러지마요 파랑 노랑 중에 하나 뽑자 딱 보이는 것보다 생각하지마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우리 줄려고 따지면은 남자의 찬출의 말명이 앞 분섰다고 했지만 신의 문이 열려있어 그래서 아직 장군님 줄려까지는 그렇게 들어오진 못했어 남자의 말명이라는 건 나한테 조상 중에 너 일찍 가신 양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험하게 가신 양반을 그거를 원추를 받아서 받아가실 분은 먼저 보내래 그 분을 신을 받으면 안 돼 너는 젊은 여자에도 이것저것 가려내야 될 것도 많아 그러다가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본인이 받아야 되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는 살 수 있어 이제 내년에 서른 서른하나 그때 되면 조금 더 네가 두 가지 욕심만 내리면 돼 어차피 바닥을 포기를 해서 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를 했어 응? 근데 인간에 대한 미련 조금이나마 버려 그리고 내가 말문이 터져서 족집게 갖다 해야지 시를 받는다 라는 것도 버려 이미 하늘문이 열렸다고 나와 천신이 그 책은 할머니가 나오셔서 막딱 읽었는데 할머니가 그 앞에 장군님 그 사진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불사출력에서 이미 이렇게 장군이 오신다 장군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올려서 천신의 문은 열렸다고 봐 근데 아직까지는 장군님도 앞을 쓰고 이분도 저분도 앞을 쓰지만 할머니가 먼저 앞을 서야 돼 본인은 그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스스로가 업을 닦아가고 내 집안에 업을 닦아가면서 남의 남 신도들 만약에 모이게 되면 그렇게 남을 구제해 준 사람으로 같이 업을 닦아가는 거야 잘라서 무당이 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야 응? 내가 자꾸 이렇게 목이 왜이냐면 자꾸 아니다 아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려고 너한테 얘기를 해 주려고 나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해 주고 싶어 나도 아니다 아니다 내 지금 목을 자꾸만 가르지 네 그치 누가 보면 진짜 어떻게 알고 소리 짓는 거 같아 뭐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정말 죽고 싶어 있는데 응 지금 나를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네 너 진짜 목소리 쉬었다 지금 에이 누가 보면 이거 진짜 뭐 짜고 치는 고수비인 줄 알겠다 에이 저도 모르겠어서 지금 보다가 어머님 보다가 고르래요 저한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감히 고르겠습니까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을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딱 보다가 갑자기 탁 뜨셨는데 보다가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딱 선택을 해서 나? 네 그래서 캡쳐를 해서 선생님이 했는데 또 집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저 논현독에 살거든요 나도 강남에다 왔어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저는 꼭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살짝 살짝 지금 당장 신꽃을 잡니 안자니 이거보다 길을 좀 가 내가 근데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도 안 벌어 가겠습니다 하면 신은 하는 일에 있어도 부뚜겨 주고 또 네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치? 여러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응? 너 신꽃을 해서 돈을 얼마 남겨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본 관점에서 네가 맞다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살고 배신과 늘 사람을 배신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신은 배신하지 마 응? 근데 안타깝고 가엾더라고요 생... 오늘 죽겠네 안타깝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목이 며어서 이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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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남자랑도 해가지고 저는 오늘 솔직히 원래 그 남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해서 아 이거 여쭤봐야지 했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다 내려놔야 돼 바라는 건 우리 자손이 바라는 게 신이일 때 첫 번째가 신이어야 돼 영순이가 신이어야 돼 그러고 나서 자꾸 뭔 소리나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돌아버리겠네 신기하다 눈 표적 주시는 거죠 소리로 너무 익히 많이 알아 이제 제가 보면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너무 많은 이런 신의 신의 용어 신의 어떤 느낌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찾아봤겠지 근데 마치 이 얘기가 다 내 얘기인 거 마냥 이제는 점점 점점 신의 용어에도 귀가 발달한 듯이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몰라 표적이 뭔지 뭔지 근데 너무 많이 봤어 대를 잡분들 너가 안 낄 거 같지 미친 듯이 뛰어 점사는 본인 스스로로가 본인이 점을 못 내 누굴 봤을 때 점을 내주는 거야 아 그 술을 먹으면 좀 그게 근데 자꾸 그 술을 먹이면 안 돼 술 먹어서 괴로우니까 술 먹고 술 먹어서 그래 버리면 헛소리 나와 버리면 술 먹고는 엄마야 된다 신도 내가 다 하기 나름인 거야 언니가 얘기했잖아 내가 신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신을 받아서 내가 날짜를 몇 달 몇 달까지 나한테 인간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고하고 그 안에 백팔백 기도하면서 나를 좀 추스리고 나를 내려놓고 시간이라는 걸 조금 번다는 뜻인 거야 그 안에 모을 수 있는 금전이 있으면 뭐고 가다가 때려치면 안 돼 그만큼 벌점이 또 심해 응? 가다가 그러면서 안 좋은 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닦아내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면서 닦아내주고 그러고 나서 신굿이라는 걸 하는 거야 신굿을 하기 전에 원래는 나 조상 천도라든가 조상 진호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신굿을 하는 거다 그러려면 지금 막말로 모으려고 그러면 1년 걸리겠니? 2년 걸리겠니? 3년 걸리겠니? 그치? 그러니 본인이 내가 아! 이 정도 신에도 너무 많이 뭐 봐서 얘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응? 내가 쪽시개같이 내쿠마유지 무당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빼 이미 그 정도로 화경으로 이미 그 정도로 꿈으로 이미 그 정도로 응 그게 화경이야 이미 응 그게 화경이라고 나는 내가 화경을 봐 나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점사가 안 나와 우리도 생각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지나가는 거 계속 보여주잖아 말문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게 그만들지 않아 거기에 몸으로 너가 귀를 느낀다 그러면은 소름이 끼치고 소름이 소름이 쫙 끄치는 이런 것도 있어 몸으로 느낀다는 뜻이야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2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마에서 합장하면은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누가 들어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미 언니는 내가 뭐 점을 안 보고 손님만 안 보고 구슬 안 할 뿐이지 무당 아니면 무당 행실을 하고 있어 테스트하지만 테스트를 본인이 내가 테스트해야지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말이 나올까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될까라는 본인만 또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래 응 이 사람을 테스트해야지 뭐 신을 테스트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응 이거보다 더 이걸 더 그렇기